미국 주식 투자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미국 주식 완전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글로벌 투자의 명가 미래에셋대우에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안정하지 못하는데. 요즘 장은 안정하지 못해요. 시청자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이게 사실 주말에 다들 똑같은 생각 하셨을 텐데, 주말에 그 생각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 월요일날 좀 오르겠구나. 그래요. 미국 시장 반등 아주 멋있게 했잖아요. 진짜 멋있게 했죠. 이게 약간 이제 저희도 같이 공부하는 업계 사람들 단톡방이 있는데 제가 금요일에 너무 녹초가 돼서 일찍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새벽에 자기들끼리 야 망했네 뭐 이런 글들만 쭉쭉 저 금요일날 밤새워서 그거 봤어요. 전반전은 그냥 지는 줄 알아서 끝났고 난데요. 글로벌 라이브 우리 어떡하지? 그렇다가 저도 깜빡 새벽 이렇게 잠들고 아침에 켜봤더니 다 올라와 있었죠. 우와. 그래서 뒷심이 좀 있네 싶었는데 또 출발은 또 상승이었으나 중국도 상승 출발했거든요. 결국엔 또 중국 증시가 무너지면서 우리 증시도 끌어내렸고 또 미국 선물도 사실 또 하락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게 또 무한높인 것 같아요. 또 중국에 왜 빠졌냐고 하면 미국 금리에 타시고 좀 어렵습니다. 결국은 미국의 금리 상승세가 잘 안 잡히는 거 그게 제일 큰 핑계 또는 이유죠. 거기다가 이제 오늘은 유가도 잠깐 들썩였는데 그 얘기까지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정리 좀 해주시죠. 중국 시장의 이슈들. 중국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지수 한번 등락 보시면 느낌이 좀 오실 거예요. 상해종합지수가 2.3% 내렸고요. 심천성분지수 3.81% 내렸습니다. 창업판 4.98% 내렸고요. 과창 50지수도 4.09% 내렸습니다. 항생지수 1.92% 내렸고 항생테크지수 6.4% 내렸습니다. 지수가 6%가 빠져요. 그러니까요. 또 갈수록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 전환했다가 하락폭을 심화시키면서 끝났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 본토의 블루칩들. 하한가도 나오고요. BID도 그렇고 윤기실리콘도 그렇고. GCT 면세점이나 항서제약도 한 8% 빠지고. 이거 좀 생각보다 심각하게 좀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또 약간 어이가 없는 게요. 그래서 저희 중국 담당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른 모든 증권사에 중국 시황 마감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언론 보도도 있고요. 뚜렷한 사유를 아무도 못 찾아요. 다 틀려요. 얘기가. 그래서 뚜렷한 사유 없이 그냥 두드려 맞았는데 수급이 꼬인 거죠. 결론은 그거예요. 약간 빠우뚜안이라고 해서 펀드 열풍으로 인해서 그런 기관 수급이 몰려서 특정 블루칩을 밀어올린 것들이 오히려 그게 꼬이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는 게 나오고 있고요. 굳이 몇몇 마이너한 발언들. 약간 요새 또 입에서 잘못 올려서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제 되게 중요한 기관이 발개위라고 있어요. 발개위 하면 되게 이름 웃기다 생각하는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저희가 준말로 하는 건데 거기에 부주임이 중국 경제 회복 기반이 아직 경고하지 않다. 리스크가 있다. 이런 발언을 한 게 있었고 홍콩 거래소 인사가 사실 홍콩 거래소가 과거에는 얘네가 인지세 올렸잖아요. 그걸 폐지해달라는 요구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폐지해달라니까 올리냐 이런 얘기하니까 거래세를 인하하는 게 매매에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다. 약간 안 해도 되는 소리들을 하는 것들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어쨌든 상승 출발에서 하락 전환하는 트리거는 좀 만든 것 같고 여기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루칩들의 수급이 좀 꼬인 게 있었습니다. 이거 보면서 좀 느낀 거는 모든 거는 좀 받아들이는 사람들 투자자들이겠죠. 사람의 마음에 달렸구나. 왜냐하면 이거잖아요. 경기 지표가 잘 나오면 긴축 우려하고 있죠. 지금 또 아니면 잘 안 나오면 경기 안 좋은가 보다 하고 있죠. 예전에 몇 달 전에 우리 어땠죠? 안 나오면 그럼 계속 통화 정책이 도와주겠지? 호재. 잘 나오면 잘 나오니까 호재. 경기 좋구나. 호재. 역시 이게 다 결국에는 옛날에 무슨 되게 큰 스님 말씀들처럼 사람의 마음에 달렸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실제로 오늘 경기 지표 주말에 나온 거긴 한데 어제 나온 거긴 한데 끝장나게 나왔습니다. 수출 지표 뭐 이런 것들? 네. 수출 지표에 나왔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1, 2월 합산으로 발표를 했어요. 1월에 발표를 안 했어요. 약간 이제 설, 춘절 연령에 개념이 그것 때문에 캘린더 효과 굳이 노이즈 만들고 싶지 않다는 거겠죠. 네. 그런 건데 어땠냐면요. 전년 동기 대비겠죠. 전년 1, 2월 대비겠죠. 60.6% 증가했어요. 수출이. 물론 전년도면 코로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으나 19년 대비해서도 20% 이상 증가했거든요. 중국 수출은 정말 중국의 건국일의 최고인 거예요. 네. 정말 끝장나는 거죠. 예상이 왜냐하면 플러스 38.9%였거든요. 네. 거기다가 수입도 22.2% 증가했습니다. 예상 15%였고요. 그래서 무역 수지가요. 1, 2월 달에 1,032.5억 달러 흑자가 났어요. 예상 600억 달러였는데 수출 잘 됐다는 뜻이겠죠. 엄청나게 잘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저희가 항상 또 갖는 이 프로님하고 갖는 의문이 그거잖아요. 그래 중국 지금 그렇게 네네만 잘 돌아가서 하는 거 알겠어. 근데 지금 백신 맞으면서 다른 데도 결국에는 설비가 정상화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러면 사실은 약간 피크 근처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 중국에 좀 있으면 물가지표도 나올 텐데 PPI가 높게 나올 걸 다 예상하고 있는데 생산자 물가나 이런 것들이 그게 또 지금 인플레에 대한 압력으로도 다들 보고 계신데 다른 데 생산 시설이 정상화되면 공급 부족에 대한 아니면 특정 생산이 몰리는 이거에 대한 예전에는 중국을 좋게만 봤는데 사실 오늘 이런 지표를 보고서 중국 증시가 이렇게 하락했다는 거는 별로 이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증시에는 더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오히려 빨리 좀 다른 지역들이 정상화되는 모습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동안 중국 증시 오른 것도 중국은 펀드에 몰리는 자금 때문에 올렸고 그 펀드에 몰리는 자금이라는 건 지수 사는 게 아니라 펀드 매니저가 좋아하는 성장률을 중심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미국의 이 돈나무 ETF 알크하고도 비슷한 컨셉일 텐데 맞아요. 이팡다 펀드라고 해서 같은 얘기죠. 지난번에 저희 상해 사무소장님 나와서 얘기하셨던 거기서 돈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펀드는 또 그거 메꿔주려고 또 팔아야 되는 마찬가지 상황 맞습니다. 이 걸리는 게 혹시 아닐까 하락이 그냥 하락을 계속 유도하는 그거가 싫어서 좀 펀드들이 사전에 좀 어차피 나갈 수도 있으니까 친구들은 아직도 먹었을 거 아니에요. 차트 보면 사실 올해 상승폭을 다 이런 주요 종목들 보면 올해 상승폭을 다 반납하긴 했는데 작년에 산 펀드들은 지금이라도 일단 좀 팔아놓고 다시 보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수급이 다시 좀 정상화되는 뭔가 계기가 나오든지 모멘텀이 나와주면 바뀔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국에서는 유가가 좀 들썩들썩 오르는 게 이슈가 된 모양이에요? 일단은 오늘 아침에 유가가 브렌트가 70불을 돌파했었고 WTI도 68까지 갔다가 지금 잠깐 또 다시 내려왔어요. 그 원인 중에는 일단 예멘의 후티방군이 사우디의 동부 유전지대 석유시설을 공격했다. 이런 뉴스가 또 아침에 들려왔죠. 그러면서 이게 어쨌든 유가가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더 심화시키는 뉴스니까 이거 좀 잘 봤는데 물론 일단 사우디에서는 보복 공습도 했고 석유시설 피해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가는 좀 진정되고 있는데 근데요 이게 후티방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이게 사우디하고 충돌은 좀 일상적인 거고 앞으로도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뉴스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 2월에는 후티방군이 사우디의 공항을 또 공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이게 15년부터 있었던 예멘 내전의 일종이라고 좀 보셔야 되는데 요새 종종 어쨌든 후티방군에 대한 얘기를 좀 뉴스에서 보시는데 앞으로도 나올 얘기니까 간단히만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죠. 후티방군과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좀 알아두면 좋을 이야기. 사실 이게 이제 예멘의 내전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저도 그냥 간단히만 찾아봤고요. 자세한 것들은 또 19년 9월에 또 우리 최 박사님이 당연히 얘기했겠죠. 또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아마 한 2년이 지나서 지구본연구소에서도 제가 그것도 보고 왔어요. 조금 더 저도 좀 심화학습이 필요해서 19년 9월이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 예멘 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지구본연구소에 2019년에 있던 예멘 이야기. 예멘 편이 있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후티방군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요. 후티방군이 예멘에 물론 방군으로 시작을 했죠. 지금 수도랑 대통령궁을 장악을 이미 2015년에 했어요. 그래서 수도를 예멘가 장악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사실 자기들은 반군이라고 불리는 게 좀 억울하죠. 정식 성공한 쿠테타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건 거예요. 서방세계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군으로 불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또 그들은요. 약간 다른 알카이드나 이런 데랑 다르게 조금 중동의 그런 테러리스트들한테 잡히면 다 사실 참수하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좀 포로 대우를 해주고 포로 교환도 하고 자기들은 정상적인 국가인 것처럼 좀 하는 그런 것도 있는 친구들이라 볼 수 있고요. 그럼 반군이 수도를 장악했으면 반군이 공격한 대상이었던 원래 대통령. 그분은 뭐하고 있어요? 그분이 원래는요. 2015년에 당연히 대통령궁을 습격당했을 때 벙커에 숨어있었죠. 그때 이제 어떤 협상을 했냐면 안전하게 나가게만 해주면 탈출하게만 해주면 그냥 항복하겠다. 원인한테 이걸 내주겠다 해서 나왔어요. 그분이. 보니까 그 당시 하디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그러면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볼록 튀어나온 곳에. 우리가 아덴만 작전할 때 그 아덴 그쪽이에요.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또 왜냐하면 자기는 뒷배가 있으니까 사우디랑 서방세계라는 뒷배가 있기 때문에 저기는 인정할 수 없는 불법이 대통령이고 내가 아직도 합법적인 대통령이다 해서 약간 그런 자기들이 실질적인 정부라고 선언을 했는데 후티방군 쪽에서 다시 또 쳐들어갔죠. 그래서 사우디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사우디군이 다시 그쪽 지역을 점령을 시켜줘서 지금 그쪽에 정부를 가지고 있고 더 재미있는 거는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방세계의 대사관들이요. 사나라고 하는 지금 후티방군이 있는 데서 대사관을 다 아덴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인정해주는 거죠. 정통성을. 정통성을. 반군 나빠. 그래서 반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멘에 지금 내전 중인데 거기에 사우디가 대신 싸워주고 있는 거고 그러면 사실은 중동이 싸우는 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종파. 사우디랑 싸운다 그러면 후티방군이 무슨 판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시아파. 당연히 시아파고요. 그래서 후티방군을 도와주는 거는 이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보면 그래서 사우디가 지금 기존에 정규군 정부군이라고 하는 그쪽을 도와주면서 다시 싸우고 있는 거고 당연히 서방은 또 사우디 편이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최근에 예멘 내전이고 예멘은 계속 내전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 난민이 많고 이런 나라잖아요. 근데요. 예멘은 지구본연구소 봐도 나올 텐데 통일과 내전을 반복하는 국가예요. 통일됐다가 또 내전했다가 통일됐다가 이런 상황에서. 대리전을 거기서 치르네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후티방군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예전에 우리나라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뉴스가 진성으로 유가를 올리는 뉴스는 좀 아니니까 그래서 그 정도 좀 보시면 또 보실 뉴스인 것 같고 사실 이 핑계로 오른 유가지만 뭔가 오를 요인이 있으니까 이 핑계로라도 오르는 거잖아요. 한 번 더 올랐고요. 근데 중동의 불안 요인들은요. 잘 보시면 되게 일시적인 상승 요인을 만들 뿐입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될 거고 그 전에 역사를 보셔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또 그 약간 진짜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는 지난주에 있었던 오펙플러스 회의 결과죠. 오펙플러스 회의 결과인데 이게 얘네가 지금 공식적인 감산을 720만 배럴을 하고 있습니다. 18년 말에 생산했던 걸 기준 잡고 거기서 감산을 하는 거예요. 720만 배럴을 감산하는데 아직도 코로나 비상사태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소리도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게요. 2월부터는요. 뭘 했냐면 또 감산이 좀 흔들릴 거 아니에요. 유가가 올라왔으니까 사우디가 자발적으로 우리 100만 배럴을 더 할게 를 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좀 떼쟁이들이 있거든요. 떼쓰는 애들. 나는 더 늘리고 싶어 하는 데가 있는데 러시아랑 카자흐스탄인데 여기는 러시아 13만 배럴, 카자흐스탄 2만 배럴 예외 증산을 좀 허용을 해줘서 굉장히 방어적으로 맞췄기 때문에 유가가 되게 센 거거든요. 그리고 사우디 서규 장관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산 지속에 굉장히 자신감을 표명을 했고 쉐일의 시대는 영원히 끝났다라고 굉장히 도발적인 발언도 했습니다. 쉐일의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감산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공급이 부족한 건 아니죠. 공급이 남아도는 거를 인위적으로 틀어막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올해 갈 수 있을까를 좀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감산 합의가 언제 나왔을까요? 감산 합의요? 네. 코로나 시작되자마자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는요. 국가 막 폭락할 때. 네. 20년 4월에 합의가 된 내용이에요. 작년 4월에. 작년 4월에 합의가 된 내용이고 어떤 식으로 합의를 했냐면 그럼 5월부터 감산하자 해서 5월, 6월에는 하루에 970만 배럴 하자. 작년 7월에서 12월까지는 770만 배럴 하자. 이거는 그대로 지켰어요. 그리고 원래는 올해 1월부터 내년 4월까지는 580만 배럴로 조금 감산 규모가 줄어드는 건데 그거를 지금 막아오고 있는 거예요. 720만 배럴로. 원래는 580만 배럴이었는데. 근데요. 이게 4월에 합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합의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거 되게 재밌는데. 3월에 합의를 하다가 파기가 되면서 러시아랑 사우디 유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한 달 전에는. 이게 뭐였냐면 합의를 하다가 파기가 됐는데 사실은 그전에도요. 오펙 플러스에서 소규모 감산을 하고 있었어요. 한 200만 배럴 정도에. 근데 그게 작년 3월로 원래 끝나는 거였거든요. 코로나까지 터졌죠. 야 우리 감산 합의 다시 해야 돼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러시아에서. 야 우리끼리 감산 뭐하냐 미국만 좋은데. 쉐이로를 계속 할 텐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못하겠다 이랬는데. 또 사우디에서 빈정이 상해가지고. 사실 러시아 쟤네들 제대로 감산하는 건지 믿을 수가 없다. 쟤네들이 거짓말쟁이야 이러면서 둘이 확 틀어져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양측이 어마어마한 증산을 해버립니다. 3월부터. 그러면서 각각 클라이언트들한테 유가를 확 깎아줘요. 세일. 그러면서 40달러 때 있는 유가가 30달러 초반까지 하루 만에 떨어져요. 하루에 30%가 떨어집니다. 이게 얘네가 감산 합의 불발된 뉴스를 하면서. 하루에 30% 이상이 떨어지는데. 그러면서 이게 진짜 사우디 러시아 유가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야 이거 다 망하게 생긴 거죠. 그래서 4월에 감산 합의를 해요. 그런데 감산 합의 했을 때가 20달러 정도 됐거든요. 4월 12일 날 감산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 20일 날 우리가 뭘 보냐면요. 역사적인 날입니다. 4월 20일이네요. 초유의 마이너스율까지 보는 게 4월 20일입니다. 그렇게까지 흘러왔었어요. 지금까지. 참 그게 1년 전이네요 대략. 맞습니다. 그래서 감산이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정도 규모 감산한 게 겨우 1년 아직 안 된 거기 때문에. 얼마나 지속될지를 좀 봐야겠죠. 그런데 오펙의 여유 생산 능력이라는 걸 당사 이진호 의원이 정리해 주신 게 있는데. 거의 한 천만 배럴 정도 된대요. 하루에. 사우디만 한 300만 배럴 되고. 그런데 이게 오펙만. 오펙 플러스라면 오펙 아닌 국가들. 러시아나 이런 국가. 멕시코 이런 거 빼고. 그러면 사실 유가가 20달러 다 죽게 생겼으니까 똘똘 뭉치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올라간 상황에서 배신자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중산하겠죠. 난 더 뽑고 싶은데. 왜 이제 다 살만하잖아. 라는 얘기를 좀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기존의 유정은 한 번 파는 것도 결심이 필요하고 한 번 뚫었으면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게 있는데. 쉘은 또 그렇지 않다면서요. 그냥 쉬었다가 또 그냥 하루면 또 바로 뚫고 들어가고 이런 게 있어서 물론 지금의 바이든 정부에서 지원책이나 이런 게 없긴 하지만. 진짜 사실은 70달러 80달러 가면은 여기서 와이넛 아닐까요. 와이넛. 우리도 다시 또 생산하지 뭐. 지금 사실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절반 정도로 줄어 있거든요. 좋을 때보다. 확 줄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데 이 정도면 좀 건드릴 수 있는 트핑포인트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유가는 좀 그렇게 너무 상방을 열어두고 보기에는. 이제 모를 만큼 몰랐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는 공급 부족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인위적으로 틀어막고 있는. 야 이제 우리 좀만 더 참자 참자. 생산 좀 드라자라는 게 있는데. 후자에서 얼마나 버틸지는 좀 그런 걸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경기가 좋아졌으니까 유가도 오르겠지 싶어도. 그 유가 오를 상황이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올라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가 얼마나 더 좋다는 건가 싶기도 하고.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요즘 유가 석유 개발 석유 시축 등등의 돈을 잘 안 쓴대요. 설비 투자도 안 하고. 그렇죠. 지금 돈 써서 앞으로 20년 동안 석유 캐야 되는데. 요새 친환경 에너지 아니면 에너지로 쳐주지도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게 또 산유국들의 고민이기도 해요. 지금 뽑아내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아먹지 않으면 나중에 석유 안 쓰는 사회가 돌아. 자기네들은 사실 매장량이 몇십 년이 남아있는데. 백 년씩 남아있고 이런데. 그런 고민들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요즘 같은 상황은 연준이 뭐라도 좀 해줘야지 말로만 괜찮다고 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주식시장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경기 좋아지니까 오르는 게 채권금리예요 라는 얘기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좀 성의를 보이라는 건데. 연준한테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그것 좀 하라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에 대해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말씀드리면. 사실 3월 16, 17일 날 많이들 기다리시는데. 가능성이 아주 높진 않다고는. 너무 기대를 하시면 또 실망이 크니까. 그냥 대충 들어보시면. 이게 이제 보면 2011년 9월에 실시가 됐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버네키 기장이 그때 2011년 9월에 했던 건데. 재미있는 거는 61년에도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한 번 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패드가 국채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미국 국채를. 단기물을 팔고. 이건 돈이 생기죠. 그거 갖고 장기물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장단기금리가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사실은 장기금리를 잡아줘야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장기로 돈을 저리로 빌려서 하는데. 단기물이 어차피 기준금리에 붙어있는 거니까. 이걸 팔고 이 돈으로 장기물을 사서 장기물을 끌어내리는 정책인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배경은 2011년 6월에 2차 양적완화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약간 양적완화 끝났으니까 좀 재미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시장은 유동성을 원하고. 그런 상황에서 좀 추가 자감방 추월을 아직은 3차를 하긴 좀 그런데. 이 방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11년 9월부터 12년 6월까지 한 9개월 동안 한 4천억 달러 규모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합니다. 장기물을? 단기물 판 돈으로. 그러니까 새로 양적완화를 하는 게 아니고. 갖고 있는 것 중에 1년물, 2년물 팔으면 돈 생기잖아요. 이거 갖고 10년물, 30년물 사는 거예요. 그러면 10년물, 30년물의 금리는 내려갈 거고. 금리가 떨어지는 거죠. 단기물은 올라갈 거고. 네. 그런 거를 한 건데. 그러면서 또 해요. 12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또 합니다. 2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하거든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12년 9월에 결국 3차 양적완화도 개시를 해버렸어요. 당연히 시장은 환호를 했고요. 3차 양적완화 빨까지 받아서 그때부터 쫙 시장은 올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징징됐던 거거든요. 그전에도. 그런데 되게 웃긴 게요. 제가 11년 9월에 했다고 했죠. 11년 8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초유의 사태가 또 있었죠.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됩니다. S&P에서 했을 거예요. S&P에서 했을 텐데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에서 하나를 내려버려요. 그러면서 시장이 한번 우르르 빠진 적이 있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이었는데 시장이 징징되면서 이 얘기를 해줘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때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양적완화를 안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렇게 단기물을 팔아서라도 단기물을 사는 게 필요한 건데 지금은 양적완화 중이에요. 한 달에 매달 1,200억 달러를 풀고 있고 그중에 400억 달러는 MBS, 800억 달러나 국채를 사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 사는 거는 중기 정도를 사고 있어요. 10년물 이상은 안 사고요. 한 2년물에서 10년물 미만 자료를 보니까 그런 걸 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구성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장기물 사는 걸로 구성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패드가 할 것인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좀 사주지? 왜 안 사주죠? 그러니까 장기물 사면 좀 떨어질 텐데. 네네. 그래서 그 시점이 있을 거예요. 되게 웃긴 게요. 우리가 YCC라는 거를 작년에 한 8월인가 9월일로 기억을 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YCC 해달라고 해달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10년물 국채금리가 0.8%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우리는 그때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패드는 다 생각해요. 지금이 무슨 YCC냐고 일축을 해버렸죠. 그때는. 그래서 패드가 생각하는 포인트가 오면 분명히 저는 할 거라고는 보고요. 금리가 사실 또 너무 높은 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SLR이라는 얘기가 요새 나오고 있는데 이것까지만 오늘 말씀드리면 맞춰도 될 것 같은데 보안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걸 연장해 주느냐 이것도 지금 FOMC에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은행들의 자본 규제 중 하나예요. 이게 BIS 비율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자본 규제를 하는데 그중에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티어 1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해서 총 자산이 있잖아요. 총 자산. 자본과 부채를 합친 게 총 자산이죠. 이거 대비해 자기 자본을 4% 이상 유지해라라는 규제가 있습니다. 대출 나간 돈의 4%는 모든 네 돈으로 해라. 네. 그렇죠. 모든 총 자산.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에 있는 모든 거에 근데 더 웃긴 거는 보안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해서 이게 SLR이거든요. 총 익스포저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대차 대조표에 없는 거 난외 자산이라고 하더라고요. 한자로 부르면 대차 대조표 외의 자산도 일단 넣어서 익스포저를 만들어봐. 이게 뭐냐면 지급 보증이나 약정 이런 거는 대차 대조표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총 익스포저의 3%는 니네가 자기 자본을 갖고 있어야 돼 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작년 3월에 코로나 때문에 은행이 좀 돈을 풀어주면 좋겠잖아요. 어떤 식으로 규제를 좀 완화해줬냐면 니네가 갖고 있는 총 익스포저에서 국채 갖고 있는 거랑 지급준비금, 현금이죠. 그거 갖고 있는 거는 분모에서 빼줄게. 총 익스포저에서. 그거 갖고 있는 것만큼은 분모에서 빠지니까 자기 자본을 좀 덜 갖고 있어도 되는 대출을 더 늘려도 되는 이런 거를 풀어줬는데 1년에 줬거든요. 당연히 올 3월이면 이제 이게 만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 그냥 연장 안 해주면요. 분모에서 빠져있던 국채가 분모로 들어오니까요. 이거를 좀 팔아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국채를 팔아야 된다? 아니면 자기 자본을 늘려야 될 테니까? 네. 그래서 대출도 줄이면서 국채도 사실은 갖고 있어도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자본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국채 수급을 꼬이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라서 시장에서는 이거를 연장해 주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장이 나올지를 봐야 되는데 뭐 약간 모호하게 좀 대답했어요. 파월은. 뭐 아직 결정 안 했다. FMC 때 나오긴 하겠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거 연장 안 해줄 거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아니면 이것만 연장해 줘도 약간 수급은 덜 수 있는 그래서 제발 둘 중에 하나만 해주세요. 라고 좀 간절히 3월에 이 이슈도 있군요. 두 가지를 좀 보시면은 이번에 FMC는 이게 나오느냐 안 나오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LR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서 SLR은 은행의 자본 규제 이거 완화해 준 거 다시 쪼이는 이벤트인데 그렇죠. 그걸 일몰이 되는데 이거를 다시 연장해 주든지 아니면은 영구히 풀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은행들은 좀 원하고 있어요. 다시 쪼이면 말씀하신 대로 국채 매물이 나와서 또 금리 올라가는 네. 그런 것들을 이번 FMC까지 좀 잘 물론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어서 한참 남았긴 했는데 좀 알고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의 일부 급진 의원들은 이거 자본 규제 계속 해야 된다. 네. 이정훈 부국장님 기사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계속 계속 쪼아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 은행을 미워하니까 니네가 뭐 이쁘다고 그렇게 풀어주냐 이거라서요. 네. 하지만 또 사실 국채금리만 보면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 점은 결국 정리하면 국채금리 계속 올라가는 걸 시장이 신경 쓰고 까칠까칠하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연준은 이런저런 별도의 다른 건 없다. 카드는 있는데 안 쓰고 있다. 쓸까 안 쓸까. 안 쓰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쓰게? 뭐 진짜 필요할 때.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지나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터무니없는 순간에 YCC를 요구했었던 거죠. 그 말은 지금보다는 지금은 금리 좀 올라가도 된다는 뜻이고. 뭐 경기에 전혀 문제 없는데 사실 주가 주식시장 말고. 주가는 좀 더 내려가야 된다는 뜻이고. 그런데 이제 주가가 내려가면서 경기를 건드는 그런 포인트가 보이면 또 바뀌겠죠. 그런데 아직은 그거 아니라 그 정도는 아니죠.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주가지수가 조금 100포인트, 100포인트 빠져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여의도 경기 말고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건드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좌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좌시하지 않는 포인트가 언제일까. 연준의 마음에 있는 S&P가 요 정도까지 내려오면 우린 출동해야 되라고 하는 그 요 정도. 그게 뭘까요? 글쎄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사실 그건 좀 더 먼 것 같기도 한데 항상 주가 풍락이 되게 사회 문제가 되는 정도인데 사실 그 정도는 아직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보다도 금리가 1.8, 1.9 되는 거를 좀 좌시하지 않는 포인트가 좀 있지 않을까. 좀 그걸 기대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 듣는 순간 나스닥도 약간 조금 낙폭을 줄이는 것 같고요. 많이 줄였네요. 화이팅입니다. S&P나 다우존슨은 보악권까지 올라온 것 같긴 합니다. 제발 좀 본장 열려봐야 알아요. 그렇죠. 일어나봐야 또 알고요. 네. 미래세 때우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임무를 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